네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 그랑 사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벤트 계정으로 플레이할 예정인데 이벤트 계정 안에 10만 다이아가 있대 그걸로 오늘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협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 제 이름은 세리아드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거라곤 손에 쥐고 있던 이 브루치와 제 곁을 지켜주는 롬밖에 없어요 안녕! 만나서 반가워! 난 롬이라고 해! 설마 그랑 소울? 나라도 뭔가 설명해주고 싶지만 나 역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이 브루치가 그랑의 폼? 지금껏 본 적 없는 형태인데 그거야 알아보면 될 일이지 성목의 관리자 이브님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? 어서 라드나데아로 복귀하죠 아 네 이렇게 바로 캐릭터 고르는 장면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저는 어떤 캐릭터들을 고를지 알고 있어요 얘랑 얘랑 얘를 고르시겠죠? 보통은 그럴 거란 말이지 뭐랄까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국물 같은 조편성이랄까? 여기 외형 변경도 할 수 있다 예쁘네? 이것도 예쁜데? 잠깐만 다 예쁘네? 이건 뭐야? 이거 내 옛날 캐릭터 머리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옛날 머리 난 옛날 내 자켓 머리인데 이렇게 너무 예쁘다 강한 파트이긴 하겠지 시작하자 한번 이동해보자고 그래픽 봐 나와 세리아드가 합류하고 첫 전투네 전투모드에 대해 알려줄게 응 알았어 이걸로 전투 표시가 완전 전투모드 상태라는 뜻이야 이 표시는 기본 전투모드 상태라는 뜻이야 아따 오케이 아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전투가 되네 지금 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물방울 우물을 때리고 있어요 오케이 오 레벨업 자 토니랑 대화를 해보러 가봅시다 저희는 기사단입니다 그래 우린 기사단 현재 왕국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돕고 있다 이 말이야 기사군들이셨군요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웅덩이 레비가 보급로를 막고 있어 애를 먹고 있거든요 아 보급로를 어떤 몬스터가 막고 있다고 아 얘네가 웅덩이 레비구나 지금 얘 얘한테 지금 당한 거야? 얼마나 약한 거야 보급구 기사 안녕하세요 지금 저쪽이 뺑뺑이 치고 있는 애 있는데 왕국군 소속 기사단입니다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기사단 분들을 만나 뵙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한때는 기사단을 꿈꿨거든요 아 아까 그 기사가 약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강한 건가 봐요 왕국군 지원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 이제 라그나데아로 복귀해 볼까? 여기가 바로 왕도 라그나데아야 그랑라이츠가 또 시작이군 난 그냥 세리아즈에게 그 피해만 있어 이상하네 네 이제 성 안에 들어왔어 성목으로 한번 가보자 약간 성스러운 나무 같은 건가 봐 이브님 오랜만이에요 와 귀엽다 어서와요 기사단 여러분 성목의 관리자 이브 우와 월정석 동굴에서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출했다고 들었어요 의로운 행동에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는 법 여러분께 여신의 축복을 드릴게요 우와 우와 너 너무 귀엽다 아래로 당겨주세요 아래로 당겨주세요 아래로 당겨주세요 안녕 소환자 아잇 얜 바람속성이네 하일라 하일라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펙트 악마를 소환하다니 뭐야 어라 어라 어 어라 어 어 뭐 뭐야 이거 처음에 원래 원래 이렇게 뜯 으응 원래 이걸 뜯나 휴기그라멜폰냐 누구야 내 휴가를 방해한 사람은 SR 우와 카드 터치 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대 대학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원래 기본으로 있었던 애들보다는 새로 얻은 애들이 더 강하겠지 일단 다 인간형이잖아 새로 얻은 애들이 짜란 이거지 mpc 위치를 정확히 몰라도 클릭하면은 갈 수 있는게 정말 편한 것 같아 기사단 여러분 당신이 그라움의 폰을 다룰 수 있다면 왕국의 찬란한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왕국의 힘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에 ф 에 에 에 카르시오 이거 오랜만에 뵙는군요 수상각하 카르시오 제법 흥미로운 얘기가 오고가고 있더군요 넌 누구냐? 너같은 내송이가 낄 줄이 아니야! 뭐? 안 될 내 그랑을 폰 웃기는 소리 함부로 건들지 마!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만 어리석은 것들 구하라 오염된 왕국뽕 병사 오염된 왕국뽕 병사 저 그라메프니 이럴 때 쓰는 거였나 봐 플레이! 내가 직접 플레이한다 오염된 왕국뽕 잠깐! 도와줘! AI! 나머지 것도 한번 있어보자 벌써 LP가 가득 찼어 LP? 그럼 이제 해방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알았어! 그랑웨폰의 숨겨진 힘이야 그랑웨폰 아이콘이 반짝거리면 아이콘을 위로 쓸어올리면 돼 좋아! 강력한 그랑웨폰 응? 형! 제법인데? 장난은 이쯤 해두도록 하지 아이콘이 반짝거리라 아이콘이 반짝거리라 아이콘이 반짝거리라 아이콘이 반짝거리라 어어? 아크로 좀 쐬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쐬는데? 그럼 건투르 빌냐고 애쏘 아니! 내! 아니 그거 내 거라고! 동료들과 힘을 합쳐 전투하는 게 좋겠어! 그래!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우도록 하자 음! 필요할 때마다 갖고 가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? 가져갔다 카르시온이 내 거 가져갔어 왜 흑기사가 잠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지 칼리치경 녀석이 세리아대의 브루치를 가져갔어요 당장 놈을 쫓겠습니다 가자 어? 너희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다 아 아 내구만 돈 꿈틀을 내야겠어 이리와 여기 10초 뒤에 으암 어 뭐야 우와 완전 쎄 으 으 이 근처가 추모 공원이다 당신은 그랑 나의 짓자다 어째서 한때는 그랬지 그랑 로드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왜 갑자기 삐뚤어졌어 으음 전혀 이 편절자 흠 잘가라 애송이들 흑망이다 흑망이 있어 보라머리는 부보스였구만 일단 마구깐 들려서 말 얻고 오 오 너희가 바로 수상각하가 말씀하신 기사단이지 일단 난 블루밍이라고 해 라그나데아에서 탈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 음 음 오 수상각각하가 너희에게 말을 한마리 내어주라고 하셨어 아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겨버렸지 뭐야 말 한마리가 마구까를 탈출해버렸거든 정말 미안하지만 그 녀석을 좀 찾아줄 수 있을까 네 일단은 말이 어디갔는지 다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로즈 로즈님 혹시 새하얀 말 한마리 못보셨나 와 이쁘다 블루밍님이 잃어버리신 말인데 아 그 말이라면 상점가 쪽으로 갔어 우정 포인트를 내게 가자면 그랑 나이치라구 내가 다양한 물건으로 교환해줄게 어때 이정도면 꽤 가치있는거 맞지 그런 가치를 말한거였어? 포인트를 쌓았다면 아 이제는 그런 튜토리얼인가 보다 말 한바퀴 돌면서 어 마을 안에 있는 mpc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가봐 야 견습 기사다 내가 특별히 장비 성장에 관해서 설명해줄테니 잘 들어 특별히 잘 달래서 데뷔고 가자 가자 마리야 이 녀석 함부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해 그런 수상각하가 부탁하신 대로 말을 내어주지 마리를 찾아줬으니 특별히 좋은 녀석들로 보여줄게 와 와 이런 이런 말 왼쪽에 있는 말 말고 여기 힐라로스 썬더브리드 당연히 이런 애 타고 다녀야지 이 녀석과 마음이 평였나봐 와 클라스 이것도 보통으로 달리긴 하는데 역시 질러놓은게 질러놓은게 와 와 와 아 우리 딱 천장만 써보자 어차피 오늘만 쓸 수 있는 휴박 애정 에센 GE 멀ELIPE 나는 고귀한 에페니아의 딸 클로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아디페트 영혼 영혼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느껴져요 용이 된 영원 당신을 이끌어주기를! 어? 하나 더 떴다! 하나 더 떴다! 수수헐Jesus 하나 더 떴다! 칼?! 칼 아까 봤던 애! 어? 제르카! 짐을 부른 자인가?! 어? SL도 많이 떴는데? 수수얼 2개... SL4개... 자 다섯 번 더 돌려볼게요. 이게... 이게 뜨나? 아니 뜨네! 아니 뭐야! 뭐하냐고! 연속으로 떠나고 뭐하냐고! 어? 아 스스알은 아니네. 아이 머스키. 자 일곱 번째. 아니 넘어졌다. 아니 이거 넘어진다고? 잠깐만. 이게 넘어진다고? 오로라가 뜬다고? 핫! 쏘가 온다. 아티팩트다 아티팩트. 영혼의 힘이 강력한 힘이 느껴져요. 강력한 힘. 예스스알이. 와.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. 또 넘어졌어. 또 넘어졌어. 뭐야. 또 넘어졌네. 와 원래 이렇게 자주 나와. 온다 온다. 또 아티팩트야 또 아티팩트. 이야. 아티팩트야. 아티팩트야. 앨리스 또 다른 이야기. 당신을 이끌어주기를. 와 스스알이 이렇게 잘 뜬다고? 와 그리고 3연속으로 떠버리네. 자 여러분. 이제 여기 또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. 포토모드라고? 그러면은 사진을 또 찍을 수 있거든? 다음세 다음 사진 찍겠습니다. 자 오늘 게임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. 3 2 1 1 와 와 자 다들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랑사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